여기,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뭐? 모든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네가 다 담아 거기다가 제 희망만 담을 건데요? 짭지? 다 담기 일단 세 개가 있어요, 세 가지를 빌 거예요 일단 1박 2일 잘 되기를 오, 안녕! 야, 일로 와! 완벽했어, 내 블로그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개인적인 성공 성공을 해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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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인 성공 이해를 다 봤어 나의 성공 배가 예능을 아네, 배가 예능을 알아 나의 성공 좋아 주영이 형 결혼 어때? 잘 지워라 잘 지워라 잘 지워라 잘 지워라 에이씨 튜닝은 배로 자, 지혁이 형 결혼 돋단대 지혁이 형 결혼 배 맞어? 바로 출발 지혁이 형 결혼 저런 느낌인 거지? 저런 느낌인 거야 저런 모양새 너무 예쁜데? 너무 섬한 모양새 미니, 미니 슈퍼 어머니? 안녕하세요 혹시 미니 슈퍼 어머니 못 보셨어요? 우와, 이거 뭐예요? 우와, 이거 뭐야? 우와, 이거 뭐야? 오, 주꾸미 주꾸미 오, 살아있네 이 개도 여기 잡으신 거죠? 이것도요 이게 뭐죠? 가오리? 강제비 강제비 아, 저희가 지금 네, 슈퍼마켓 도수로 왔는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애기야 너가 여기 학교 다니는 애야? 네 이름이 뭔데? 현미야 현미야, 미니 슈퍼 어머니 보면 네 저기로 알려줘 응 어? 너도 과자 다 줄 테니까 밭에 계실걸요? 가시 어디 있는데? 위에? 태현이 형 찾았어요? 아니, 저기 경로당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이쪽 위에 어디? 어머니끼리 모이 계신다는데? 어디? 이쪽 위에요 교회? 몰라 여기 교회네 여기 교회 있더라고요 5대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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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! 빨리 집어밖에서 열어주세요 지금 제도 엄청 오갈 거예요 지금 엄청 찰어요, 제도 형 아, 어머니 밭 찾느라고 어? 어? 어?